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세상의 끝입니다 이곳에 기록된 말씀들은 세상 끝에 대하여 분명한 메시지 세 가지를 주십니다 첫째는 끝이 있다 둘째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셋째는 늘 깨어있으라입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끝이 있다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주의깊게 읽어오면 한 가지 사건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다양한 표현으로 나오지만 압축되어 나타난 이 구절 인자의 임함 37절과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사건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오심이란 말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파루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파루시아는 우리가 보통 재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다시 오시는 사건 세상 끝은 재앙과 함께 오는 게 아니에요 재앙은 징조일 뿐입니다 세상 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과 함께 이 땅에 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 이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 한 가지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한 가지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마태가 전해를 이야기의 선을 따라가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읽어오면 아주 대조되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안하니 32절 다른 하나는 모르나니 36절입니다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을 모른다는 이야기일까 먼저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한 색이 되고 또 잎이 잎사귀가 나오면 아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안다는 거예요 벚꽃이 피면 아 사월이 가까이 왔구나 아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연한 색깔로 되고 잎이 나오면 아 여름이 왔다 아는 것처럼 세상의 징조들을 보면 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의 징조를 통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세상의 징조를 통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오늘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서 이 세대는 예수님께서 사시던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세대 보통 한 세대는 30년 혹은 40년이죠 그런데 이 일은 무슨 뜻일까? 이 일은 앞에서 말씀한 지난주에 들은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 여러 가지 징조들이 반복해서 더 깊게 일어나는데 그 중에 표본과 같은 사건이 예루살렘 멸망 사건입니다 AD 70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예수님이 사셨던 세대 사람들이 다 지나가기 전에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는 AD 한 30년, 33년 예루살렘 멸망은 AD 70년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 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굉장히 대조되는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기 전에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잘 들어 이런 얘기에요 천지가 다 사라지지만 내 입의 말은 사라지지 않아 라는 것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이 말을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돼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로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3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연결돼요 자연의 징조를 보아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세상의 징조를 보아 세상의 마지막 때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알 수 있다 하지만 잘 들어 그때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이죠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아들도 모른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좀 난해한 구절이에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르는 곳이 있는가? 여기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족하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죠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위치에서 살아가셨어요 여기에서 인자가 모른다는 것은 사람의 위치에서 모른다 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강조인데 인간은 알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이에요 부분적으로도 알 수가 없다 그날과 그때 예수님 마지막 오시는 때는 인간은 알 수가 없다 왜요? 인간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날과 그 시 그날은 데이트 날짜죠 시는 타임 시각이죠 날짜와 시각을 모른다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이다는 말합니다 그러면 연도와 달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건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도를 맞추고 달은 맞춥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그 때를 말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른다 라는 거죠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창하실 때 제자들이 던진 마지막 질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던진 마지막 질문이 4등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장 6절에 오면 어느 때에 회복될까요? 예수님의 대답 1장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너희의 알바 아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알고자 해서도 안 되고 알 수도 없고 아는 척 해서도 안 되며 알지 못한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다 너희의 알바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징조를 보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안다 하지만 그때는 모른다 여러분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난리와 사랑이 식어가고 배반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이 사건들을 보면 아 주님이 가까이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나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다 알 수 있는 건 알아야 돼요 이게 영성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알아야 돼요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시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게 영성이에요 하지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게 영성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세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네 개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저는 참 신기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을 읽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 쭉 이야기하시면 반복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네 개의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사람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것은 딱 두 불이에요 술 먹었을 때나 나이가 먹으면 그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 왜 그랬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토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사용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메시지와 연관된 이단이 정말 많습니다 그 네 개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그때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37.39죠 제가 읽을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 이거 어떤 일입니까? 일상적인 삶입니다 먹는 게 죄 짓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마시고 술 취한 그게 아니라 그냥 음료수 마시는 거예요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이거 나쁜 일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이에요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갑자기 홍수가 일어났다 사람들은 그때를 알지 못했다 그때를 알지 못하고 그냥 오늘 살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오신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가 모르는 시각에 오신다 회사 다니고 일하러 나가고 밥하고 공부하고 그럴 때에 주님은 오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언제 갈까? 물어오면 뭐라고 대답할까?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시험 보는 친구들은 수능일 바로 전날 이렇게 대답 각자의 소원은 있지만 그날은 알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가 마지막에 일어날 분리사건 이야기예요 그때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40절 4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이죠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두 부류로 쫙 나눠진다 어떻게? 데려가고 또 하나는 버려둠 버려둠 예수님께서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냥 버려두는 사람이 있다 남겨두는 사람이 있다 세상 끝에는 분리가 일어난다 영원한 분리가 일어난다 그때까지는 섞여 사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사는 것처럼 추수 때에 분리되는 것처럼 섞여 살다가 그때 분리가 난다 그런데 그 분리가 언제 일어나니까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길도 있어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또 하나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밭에 왜 갔습니까? 일하러 간 거예요 직장 간 거예요 맷돌질하고 있다 맷돌질 쉽지 않습니다 저 맷돌 돌려봤는데요 이게 뻑뻑합니다 힘 써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한 명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는 구원이냐 멸망이냐 분리가 일어난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4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느 날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세 번째가 도둑 이야기입니다 그때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43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도둑은 갑자기 들이닥친다 라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때를 집주인이 알지 못한다 여러분 도둑이 올 때 전화 걸고 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신다는 것은 몰래 오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오신다 하지만 도둑처럼 오신다는 것은 그때를 알지 못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가 다시 돌아오는 주인 이야기 그때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45절부터 51절까지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리며 이를 갈리라 이야기 속에는 두 부류의 종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다른 하나는 악한 종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이 달랐어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악한 종은 못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무엇인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언젠간 돌아올 거야 그러나 그때는 몰라 그러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종은 못되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어요 언제 돌아왔습니까 주인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인이 오는 때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리게 된 악한 종의 최대 실수가 무엇일까? 최대 실수가 무엇일까? 읽은 구절을 잘 살펴보면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생각? 주인이 더디오리라 주인이 더디오리라 그 악한 종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오는 때를 자기가 정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오는 때를 자기가 정했어요 더디오를 거야 이게 최대 실수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오는 때를 자기가 정하지 않았어요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매 순간 매 때마다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악한 종은 주인이 오는 때를 자기가 정했어요 더디올 거야 악하게 때리고 동료들을 못살게 굴며 살았다라는 거죠 엄청난 착각이에요 주인이 오는 때를 내가 알 수 있다 정하는 것 엄청난 실수입니다 착각입니다 심각한 실수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요 생각보다 일찍 올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늦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 분명한 또 사실은 언제 오는지 모른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지만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반복해서 네 가지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앞부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주제 메시지를 말씀하는 구절을 네 군데 뽑으라면 첫째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네 36절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던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2절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4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에 이르러 50절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처럼 길게 반복하여 차근차근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기독교 역사상 일어났던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이단이 시안부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때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시안부 종말론 기독교의 촉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시안부 종말론자들은 정확한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주님이 연기하셨다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제가 구체적으로 역사상 나타났던 시안부 종말론자들을 쭉 설금에 적었다가 그냥 다 날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안부 종말론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메시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단의 표적이 됩니다 궁금하거든요 알고 싶거든요 이단의 표적이 되는 거죠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그때를 모른다는 것은 우리의 불행일까 저주일까 슬픈 일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를 모른다는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정말 한 번도 틀리지 않은 의자 선생님이 당신에게 와서 오늘 잘 밥 먹고 있는데 내일 3시에 죽을 거야 말하면 그때부터 못 삽니다 모르니까 모르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잠도 못 자요 모르니까 잠도 자는 거예요 모르니까 밥만 잘 먹더라 먹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모른다는 것은 불행이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또 한 가지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을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마지막 때를 정확히 알면 아마 그날이 오기 하루 전까지는 대충 살 거예요 그리고 하루 전부터 회개하고 이 약삭발은 그렇지 않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준비할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손님이 온다는 정확한 때를 알면 한 시간 전까지 막 살다가 한 시간 전부터 치우잖아요 승용차 대충 막 타다가 누가 탄다 하면 10분 전에 막 치우잖아요 10분 전 뭐예요 얼른 뛰어가서 잠깐만 2분 있다 와 막 다 치우잖아요 언제일지 모를 때에 현재의 삶에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를 모른다는 것은 영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시는 것은 모르는 게 영성입니다 어집지 않게 뭔가를 좀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에게 와서 혹은 유튜브에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어느 정확한 때를 이야기한다 2단이다 절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은 다 맞는데 다른 말은 다 기가 막힌데 정확한 때를 이야기한다 그 2단입니다 2단은 다 틀린 게 2단이 아니라 다를 이 끝단자입니다 다 대충 맞아가는데 끝이 다른 거 엄청난 실수요 엄청난 교만이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하는데 어려운 부탁에 그때쯤 한 2050년쯤 이것도 2단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영성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어느 때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2100년 혹은 그건 나와 상관없어요 2030년 하면 두려움에 휩싸지도 마십시오 사람 여러분 인간은 알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성경적 종말론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씀과 다른 모든 시안부 종말론은 이건 다 가짜입니다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려워하며 근심하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하나는 깨어있으라 42절 또 하나는 준비하고 있으라 44절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고 늘 준비하고 있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때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다 지금 깨어있는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알려고 애쓰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때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늘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게 깨어있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친절하신 예수님께서 또 아주 길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마태문 25장입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준비하는 삶인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마태문 25장을 잘못 풀어서 행위구원론으로 가는 경우 말이에요 양과염수의 비유를 행위구원론 탈란트 비율로 엉뚱하게 여러분 마태문 25장은 24장 다음에 있는 거예요 24장에는 끝이 있다 아무도 모른다 깨어있으라 25장은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예요 이렇게 마태문 25장은 24장의 세팅 배경 아래에서 해석해야만 25장이 드러나는 25장을 끝이 있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읽게 되면 엄청난 은혜가 옵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싶죠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 핵심 월칙 핵심 메시지를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오시더라도 내일 오시더라도 한참 후에 오시더라도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아름답게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예배 끝나고 오시더라도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종말로는 핵심은 현재의 삶입니다 끝이 있음을 알아야 현재를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항상 사람은 끝 앞에 서는 경험을 해봐야 돼요 전도서를 읽으면 7장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지 않고 초상집에 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에 개인의 종말이 있음을 알고 늘 끝 앞에 서야 현재라는 시간이 아름다워져요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끝 앞에 서 본 사람 끝 앞에 서 보지 않은 사람 육신적인 아픔을 통해 개인적인 아픔을 통해 정말 끝이라는 이렇게 끝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끝 앞에 서 본 사람은 현재 사는 모습이 달라져요 하지만 끝 앞에 서 보지 않은 사람은 사는 게 유치해요 생각이 욕심스러워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 땅에 언젠가 오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 끝 앞에 날마다 직면하며 오늘 하루하루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믿음의 길을 가고 소망의 길을 가고 어렵더라도 꿈꾸고 사랑의 길을 가고 헌신의 길을 가고 섬김의 길을 가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그렇게 살다가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게 직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이 일하는 일터로 가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식당 일을 하는 사람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최선을 다해 음식을 만들다가 주님이 오시면 맷돌 하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밭에 있다가 데려감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당신이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은 열심히 데스크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오시더라도 그래서 뭘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 재산을 팔고 집을 팔고 생활을 정리하고 집을 나가고 어느 곳에 모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수련회는 2박 3일만 가는 거예요 아우니치도 일주일만 가는 거예요 두 다리를 나의 삶의 터진에 쭉 받고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맷돌 갈고 밭 일하고 하는 것처럼 식사할 때 여러분 식사를 맛있게 하는 게 영성이에요 그 일을 하는 것 일을 즐겁게 하는 게 영성이에요 어 일 이게 아니라 오 일 어 와 오는 달라요 어 음식 어 음식 그렇게 내 삶의 현장에서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것 그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 사는 게 깨어있는 삶인가 다음 주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글자막 by 및 자막 제공 및 statistics 감사합니다.